매니페스트 이블 세상은 재미있다 그는 잔인하고 무정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원시적이다 나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나는 세상의 보조리를 짊어지고 간다 그리고 계속 걸어간다 유토피아로 간다 아마도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간다 나는 내 의지와 상상력을 이용한다 불완전한 세상에 저항하기 위해 나는 강하고 또한 긍정적이다 나는 그를 비웃는다 나는 세상을 파괴한다 그런 다음 새 질서를 다시 세운다 내가 미래를 정의한다 나는 미래다 결국 세상은 나의 것이다